사이사에 비해서 차가 너무 큰데,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벤트로 있어요. 포드레터입니다. 서라, 서라, 서라. 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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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라. 서라. 서라 걸어간 lender 백 courto, 안 날라갔어요. 전 고수이기 때문에 컨트롤했어요. 와 차 진짜 재밌다. 차 재밌죠 여러분들? 마시는 분들. 네, 운영할 정도 재밌어요. 원래 우리 가장 즐거울 때, 합장 지을 때 가장 즐거울 때 욕하면서 존나 재밌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런, 맞네요. 감탄사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, 어? 최고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. 저기요, 맞locks. 소거에 대한 이런 형태로 이제, 정말 좋은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은 구성의서의 보충이 있다고 볼까요? 와... 진짜... 말할... 할 말이 없다 집중해야 된다 어렵다 아 예 하고 있습니다 호연님을 지금 추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연님 코스아웃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3등까지 아 포디움 올라갑니다 어우 약간 충돌이 났네요 이제 앞차 코스아웃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유리한 판단이었죠 자 이제 가로든이 날립니다 오우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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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슬 정의되는데 이차 다 봅니다 저 잘합니다 배틀 저 그렇게 못 믿습니까? 아 저랑 많이 안해보셨구나 아 호야님 저랑 거의 안해보셨구나 벌어지네요 잘가요 다운 웨기닝이 또 1등? 아이고 증산하시네요 어? 아유 증산하셨어? 자 일단 3등 붙이기 들어왔구요 랩타임으로 잡아먹을게요 기다리세요 아유 더 홀라 홀로 주행하겠네 차가 특성이 있는데 버틸 수 있는 단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수로 안달리면 차가 그립이 안나와서 빠져버렸네요 그 단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야 1등 2등 뭐야 싸운다 저거 어허레빵 어허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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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허거 와 이거 우연하게 이거는 3점 가사가 됐는데 1등이 되니 배틀이 심하네 와 이렇게 계속 부터가 하고 있어요 샤워가 비교했다 어어어 잠깐만 어 야 아잠깐 아잠깐 어 여기가 배틀상대 어디갔지? 잡으실 수 있어요 제가 더 빠르니깐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만 모르면 돼요 여러분들 조용해 조용하면 됩니다 가로자님 쇼컷 하셨습니까? 아니 아니 아니요 쇼컷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죠? 채팅에 쇼컷이라는데? 아니 저 채팅과 아이치들 정말 믿으면 안돼요 저 맨날 저 깔려고 막 그래서 아니 아니 여기 쇼컷 할 데가 어딨다고 쇼컷 할 데가 있어요 여기? 없어요 아 날라갔네? 자 현재 순위 1등에 LSJ 2등에 아이즈젤리피쉬 3등에 호야 4등에 인디고 선수 순위고요 오늘 랩터 차량으로 경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바퀴 남았고요 자 5등에 에이스 6등에 티글로 그 다음에 제지 레이싱 그 다음에 베케이션 에스틱하니 스티브리 그리고 미르 아 일로나 이렇게 해서 12명이 레이스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그 LSJ 선수와 아이즈젤리피쉬 선수가 굉장히 그 박빙인 배틀을 보여줬었는데 어 LSJ 역시나 아아 사고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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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 순간 사고났고 제어가 됩니까? 제어합니까? 제어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어 또 살리는 애들 SJ네요 굉장히 놀라운 어 증명력 보여줍니다 분명히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카운터로 어 분명히 잔디파 밝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차 트럭 짐업트럭이라서 또 잔디에는 굉장히 또 강한 차량이에요 어 또 컨트롤에 내면서 선두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베케이션 선수가 7등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8등에 어 제지 레이스 선수가 8등에 달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간격 매우 가깝고 바깥에 붙어가고 있습니다 저 오늘 2차 스킨 어 굉장히 또 많은 그 리버리가 있는데 또 카니님과 또 어 서파님이 또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또 재미난 스킨이거든요 어 어 난 나쿠니아 뺑뺑아 예 위에도 있어요 천장에도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천장에도 있어요 시바 처음 봄 예 예 천장에도 스킨이 있네요 굉장히 재미난 스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킨은 어 이 디제이 맥스인가요? 어 디제이 맥스요 스킨 하나씩 볼까요? 자 그리고 어 페이트 그랜드 오더 어 페이트 그리고 HCC 스킨 어 가두티비 소녀전선 스킨 여기다 MC 스퀘어 뭔가 뭐죠 이거 스킨 네 캡틴 아메리카 봤죠? 봤죠? 그리고 하이퍼맥스는 뭐죠? 하이퍼맥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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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다양한 스킨들이 오늘 있습니다 재미난 리버리와 함께하는 이번 렌트 레이스 자 지금 베케이션 선수와 지금 제지 레이싱 선수가 지금 7등 8등을 다투고 있거든요 어 지금 베케이션 실수했죠 자 그대로 쭉 아 제지 그대로 추월성전 성공하면서 7등 올라갑니다 야 아주 깔끔한 주행이었고 앞차가 실수하는거 그대로 보면서 자기도 따라서 코스하우스 잠깐 했지만 그렇지만 빠르게 복귀하면서 7등을 유지하네요 어 브레이킹 살짝 실수할 뻔 했죠 자 지금 드디어 마지막 랩 돌입했고요 저 아마 지금 LSJ 선수로 1등이기 때문에 뭔가 또 드리프트 이런거 보여줄거 같아요 이 선수 맨날 어? 하는게 그런거거든요 굉장히 침묵적으로 조용하게 아 또 하네요 하네요 벌써부터 하네요 또 에 벌써 하네요 에 벌써 해요 또 드리프트 시작했어요 벌써 합니다 드리프트 뭐 뒷차가 엄청 벌어졌기 때문에 아우 드리프트 야 한 번 더 미끄러트리면서 연기 펄펄 나고 있죠 아우 백 다시 카운터로 카운터 드리프트 아 살짝 짧았죠 자 그러는 와중에 베케이션 선수와 제지 레이스 선수가 다시 한 번 순위가 바뀝니다 베케이션 다시 한 번 앞질렀고요 네 매주 목요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목요일 어 그란투리스모로 PSR 어 리그가 또 진행이 됩니다 PSR 지점 리그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셔서 사전에 PSR에 문의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 그거 중계도 제가 단독 중계를 맞았습니다 자 일단 LSJ 피니쉬 2등에 아이스 젤리피쉬 들어오네요 3등에 호야 선수가 3등이고요 제가 3등이었지만 봐줬어요 그거 제가 또 너무 잘하면 아우 인디고 미끄러졌어요 피니쉬하기 전에 미끄러졌습니다 역전이 아 백마크 내가 지나가네요 아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야 여전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지 레이싱 선수와 백게이션 선수 간에 그런 이제 숨막히는 배틀 마지막 이제 코너 2개 남았습니다 어 빠졌죠 살짝 빠졌거든요 백게이션 아 이게 추월이 거의 나왔거든요 이거는 가속도가 나왔죠 안쪽으로 파워 듭니까? 파워 드는데요 밀었어요 아아 양심 없 에 밀어버렸어요 이러면 추월 어 양심 양심상 양보해야 되겠죠 아쉽게도 아 이렇게해서 경기 마무리되네 어허어어 어 또 입구에 차 결승선에서 어 차가 또 날아다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첫 레이스 첫 레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흫